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취임 선서를 하고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분열을 뒤로 할 때라며 새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약속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앞날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2주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밟고 올라섰던 워싱턴 DC의 의사당 서편 계단 위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21분간 취임사를 전하며 분열된 나라의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반드시 정치적 의견의 일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지난 6일 의사당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팩트를 왜곡하고 심지어 생산해내는 거짓 선동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 대통령들 내외가 참석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축하했는데요. 당장은 장밋빛 미래보다 정치 양극화와 경제 불황이라는 복합 위기가 놓여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아침 일찍 플로리다의 자택으로 떠났는데요. 끝까지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사당 폭력 사태를 부추긴 것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취임식과 함께 활짝 열린 바이든 시대 과연 위기에 빠진 미국을 구해낼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정짜리 자aré 신고잠 belki 신고하자 ände 이제 후 정сол이 다음 전 대통령의 출범진 이류가ätzопас용 eighteen은 Nej 정보